이런 지역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는 놓치시면 안 될 지역이죠 겠죠 일단 3가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첫번째 공공주도 방식이나 아니면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해서요 2000세대가 넘는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 두번째 실투자금 1억 전후의 투자금으로서 수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의 수익까지도 얻을 수 있는 지역 마지막으로 지금도 더블역세권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3,4년 4,5년 내에 GTX A노선 신분당선 개통이 됨으로 해서 정말 천지가 개벽하고요 역세권 개발까지도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역 또 주변 지역이 슬럼화된 단독 다가구 지역이 최고고 브랜드 대단지로 바뀔 수 있는 지역 이 세가지 여건들을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이곳에 주목하라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조건을 갖춘 곳이 어딜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 방식이나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요 2000세대에서 3000세 넘는 매머드급 신축 브랜드 대단지로 바뀌는 지역 어디일까요?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리면 영등포 연신내 방학 역세권 주변에 빌라촌이 고충 아파트로 탈바꿈한다라는 기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 중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지역 특히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했던 지역에서 연신내 역세권역이 가장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이사 공급 대책 때 도심 내 저충 주거지를 고밀도 개발하는 후보 지역으로 공개된 지역 중에서도 은평구가 가장 많으면서 앞으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공공주택 복합 개발 사업은 역세권과 빌라촌을 공공주도로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라고 언론에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도 연신내 역세권이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공공주도 방식으로 개발이 되면서 일부 지역은 또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GTX 연신내 불광글린공원 인근에 공공주도 방식의 개발에 따른 동의서를 걷고 있고요 LH에 제출해서 무려 동의율이 40% 가까이 나온 지역 또한 있습니다 또 이런 지역도 있고요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해서 앞으로 올 하반기에 본격적인 추진연회가 구성돼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또한 이제 나타나고 있다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신내 역세권 언론에서 보도자료에서 보셨죠 공공방식 개발 방식이나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본격적으로 개발이 준비되고 있고 시작되고 있다 두 번째 쿼드러플 쉽게 얘기해서 4개의 역세권역으로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굉장히 좋은 더블 역세권이죠 거기다가 주택 A노선과 신분당선까지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전철 교통망으로 바뀐다 마지막으로 역세권 개발 정말 신규 4개의 전철 교통망으로 바뀌면서 2000세대가 넘는 매머드급 신축 브랜드 아파트로 바뀐다고 했을 때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정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고요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요 공공재개발 또는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개발이 됨에도 불구하고 실투자금 얼마? 1억 전후에 정말 초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그만큼 앞으로 어마어마한 수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실현될 수 있습니다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들 웬만한 지역들 기본이 프리미엄이 5억에서 6, 7억 입지가 좋은 경우 같은 경우는 한강병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공방식이나 재개발의 초기이기 때문에 1억 플러스 마이너스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다 또한 은평구 쪽에 교통이 좋아진다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간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평구 쪽에 분양가가 7억이었는데요 지금 84제곱미터 즉 33평대가 프리미엄이 7억 이상 붙어있어서 거의 15억대까지 올라왔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왜 그럴까요? 은평구의 교통망에 대한 개선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역세권 개발 또 다양한 그런 정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변화가 일어난다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드리면 과거에 저평가가 되어있던 은평구가 정말 말 그대로 금평구로 변화를 하고 있다 투자를 할 때는 변화가 없는 지역이어야 될까요? 있는 지역이어야 될까요? 당연히 큰 변화가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에 투자하셨을 때는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 맞죠? 두 번째 도심권이나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집니다 지금까지 은평구가 저평가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통이 좀 불편했습니다 특히 강남권의 접근성이 상당히 불편했었는데 앞으로 GTX 거기다가 신분당선까지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요 특히 노 단독 주택가가 정말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의 변화까지도 준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 투자한다고 했을 때 기본이 5, 6억, 6, 7억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얼마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1억 플러스 마이너스에 정말 초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수익은 기본적인 집값 상승과 개발 호재에 인해서 3억대에서 5억대까지 올라갈 수 있겠고요 거기다가 정말 재개발이 확정돼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축 아파트의 입주권까지 받았을 때는 10억 이상의 그런 투자 수익률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연신내 역세권 GTX와 신분당선 개통이 되면 정말 천지개벽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럴까요? GTX 노선도를 살펴드리면 연신내 역세권에서 용산이나 도심권까지 한 정거장입니다 지하철로 GTX로 두 번째 정거장이 어디일까요? 바로 강남을 대표하는 삼성 세 번째 수서 네 번째 역 성남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판교역입니다 그만큼 삼성동과 판교 일자리가 가장 많고요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역과 세 정거장, 네 정거장, 두 정거장, 네 정거장이면 갈 수 있다 즉 강남 20분대에 판교까지 30, 40분대면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로 바뀌면 연신내 역세권, 집값, 임대값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신분당선까지 들어온다고 봤을 때는 정말 가장 서부권에서, 도심권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큰 시대 차익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로 주택 매수의 기준, 뭘까요? 바로 직주 근접입니다 도심권, 강남권, 삼성동 판교를 10분대에서 30분대로 출퇴근할 수 있다 두 번째, GTX와 신분당이 개통되면 집값 어떻게 될까요? 임대값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1억이 올라가느냐, 2억이 올라가느냐의 차일뿐이지 시세는 올라간다 확실한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겠고요 세 번째, 거기다가 GTX 역세권 고밀도 개발 플러스 주변 노후지의 대규모 재개발이 시작되고요 그런 대규모 개발 지역에 내 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대형 호주에 따른 시대 차익 기본으로 얻어가시면서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아볼 수 있는 정말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선방의 대상인 아파트의 소유자까지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투자 방향과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요? 전문가님 투자 포인트 딱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번에 큰 상승장의 수익을 못 보셨던 분들 후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가장 최고의 투자 지역 어디다?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고요 이런 연신내 역세권에게 승부를 걸어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죠 1억 전후의 소액 투자 그리고 GTX와 신분단서 개통이라는 큰 교통호재 거기다가 역세권 개발과 재개발이 되면 정말 투자금 대비해서 최고의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는지 어디다?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 될 수 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지역만 잘 선택해서 투자했을 때는 정말 수익률뿐만 아니고 브랜드 대단지의 입주권까지도 얻을 수 있는 정말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지만 주의해야 될 지역점이 있습니다 연신내 역시 지역이 굉장히 넓고요 일부 지역은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 또 일부 지역은 또 저평가되어 있었던 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다 피하시고요 정말 앞으로 공공주도 방식이 됐든 민간 재개발 방식이 됐든 특장점들을 잘 이해하시고요 본인의 투자 금액과 투자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성공적인 역세권 연신내 역세권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투자 포인트는 저희와 함께 말씀 나누시면서 두 군데 지역만 보실 게 아니고 다양한 지역들을 꼼꼼하게 저희와 함께 비교해서 투자하셨을 때는 정말 소액으로 이번 상승장의 수익을 못 봤던 거를 다 만회할 수 있는 그런 투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